역시 50대 기타가 내는 소리는 일부의 줌주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죠. 아기자기한 줌주였다면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다시 차이코프스키 곡으로 돌아갑니다. 4학장으로 된 현을 위한 세레나 대 1학장을 들으시겠습니다. 이 곡은 차이코프스키도 굉장히 만족할 만큼 완성도가 높았던 곡이라고 합니다. 초반에는 느리고 슬픈 분위기지만 이어서 빠른 멜로디가 나와서 분위기를 띄우는 곡입니다. 강종석 지휘자의 지휘로 현을 위한 세레나 대 1학장을 들으시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맞아주세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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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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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